자 이번 할 게임은 데프하트 프로토타입이란 게임이고요 데모고 바디캠 시점으로 총 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헉! 그래픽이 좋은데? 요즘에 바디캠으로 한때 화제가 됐던 게임이 있어 그 게임은 아니고 총 어디갔죠? 총이 없네 아직 안쫄나 보네 암옥인가? 오 이거씨 어우 이렇게 몰리나 머리 흔드는 게임들이 좀 있어 리얼하게 보일라고 뭐야 안보여 브레쉬 브레쉬 없나? 슛 뭐야 총 없는데? 총 주워야되나? 픽스 사야된다고? 이게 어두워 이건 뭐야? 어? 응? 잠깐만요 트럼이 좀 나와서 한국은 PX 사야되는데 미국은 다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곡방비를 많이 써가지고 저거 왜 안쥐잖아 저기있다 총 저 앞에 있어 빛나고 있어 어? 응 다 쩔는데 털려고 기억이 나나 뭐야? 총을 총? 어? 무슨소리지? 뭐가 오는 거 같은데? 총을 먹어야 돼 총을 먹어야 돼 총 먹어야 돼 총을 먹어야 돼 아 열렸다 총을 먹어야 돼 총알은? 총알이 있는 건가? 손에 피가 나냐고? 어 뭐야? 손에 피가 묻었네? 샷 오우 맘에 들어 총알은 뭐하는가? 보통 공포게임들은 쏠게 없는데 이건 죽었죠? 클로즈를 감도가 왜이래 근데 방금 여기 문 열리지 않았어? 깜짝이야! 놀랬잖아 왜 깨졌어? 전등 아냐 지금 반응속도 좋았어 뭔지 몰랐는데 총이었을 수도 있어 정상방위 이혈하다 무한인지 한번 볼게요 한 열 몇 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총알 무한인가? 몇 발이야? 아홉 발이야? 열두 발이야? 보통 아홉 발 열두 발 열두 발 아닌가? 이 총 뭔 총이지? 아까 그걸 못 봤어 이름을 글록? 글록도 버전이 여러가지 있지 그러니까 총이 있으면 무서울 리가 없는데? 내가 이기잖아 귀신 유령 아니냐? 유령? 유령이라서 못 이기는거 아니냐? 프레시도 먹어야 되는거 아니냐? 어이씨 뭐야? 괴물 있었는데? 괴물 키연락한 괴물 오케이 한창이 무한이기 때문에 쏘면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실전 제압 사격입니다 뭐야 여기잖아 뭐야 뭐야 뭔 소리가 나는거 보니까 맞나봐 이불 어? 아까 여기서 총 먹었잖아 그치? 아까 여기서 총 먹었잖아 그치? 뭐 없는데? 뭔데? 아까 거기 아무것도 없던데? 다 했는데? 여기 다시 여기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씨 뒤에다가 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치?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치? 문이 막 이렇게 뒤에 있네 내려가는게 내려가는게 왼쪽부터 가보자 발소리? 아 후레쉬 저 안에 후레쉬 있다 드디어 어우 침치면 줄까스? 누가 두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누가 두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누가 두고 있는거 아니야 이거? 됐다 아 총에 다네 총에 어우 화내 점점 업글대고 있다 뭐야 이C 지렸다 지금 첫발 초탄 헤드에요 괴물이었어도 죽고 사람이었어도 죽고 다 죽어 파밍이 없어? 안 무섭냐 저야? 하도 단련돼서 꼭 포켓만 천개 넘게 했을걸? 이제는 안 무섭지 아 뭐야 아 아이씨 깜짝이야 이씨 시끄러워 이씨 아니 총이 의미가 없잖아 뭐 맞추러 왔는데 왜 뒤에서 소리 나지? 쟤 비명소리라고? 아니에요 저놈이 지른거야 난 총쌌어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무슨 소리야 난 저렇게 돼지 멱따는 소리라고 내가? 약간 고라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라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아씨 렉 뭐야? 깜짝이야 아씨 그냥 후레쉬라고 생각하자 세이브됐다 그냥 후레쉬라고 생각할게 공격기는 거의 없는 듯 공격기는 거의 없는 듯 총이 장식인 것 같아요 디스웨이 심술이 뭐야? 심술이 뭐야? 뭐가 심술이 나는데 돌리면 지금 여기 앞에 문 열렸어 또 안 들어가는가 보니까 벨브를 하나나 두개 더 해서 돌리라는 거네 오케이 고 샷 다 잠겼어 문 열쇠를 안 열고 뽀개는 건 마음에 드네 진짜 열쇠 지긋지긋해 내가 연 열쇠 열쇠만 한 한 오천 개는 될 듯이 열쇠 벨브 비밀번호 공포게 많은데도 많이 나오니까 퓨즈 발전기 내가 게임 만들면 주인공은 전기 열쇠 기술이 있는 수리공으로 만들거구요 뭐..뭐야 죽였다 죽음..죽네 장동민이야 뭐야 장동민이야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뭐야 빻다니 빻다 좀비야 사람이야 뭐야 계속 공격아 어? 너 나한테 피팅 거야? 어? 너 나한테 피팅 거야? 어? 너 나한테 피팅 거야? 어? 너 피팅거네 피팅 거네 내가 잘 쏘면 이길 수 있어 이러면 쉬워지지 이 옥시는 어디에 쓰지 근데? 잠긴게 하도 많아서 근처를 쓰겠지 지금 유령 의자 안에 있던 유령 폴드가이스트 잡았습니다 총은 유령도 잡습니다 은탄인가? 의자가 흔들려 인터넷도 있어 갓 갓블리 홀리블리 긁으면서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사실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갈땐 긁으면서 들어가는게 교범이 맞아 전주 교범이야 피파이어 하면서 실전은 한두 밤을 맞아도 치명타니까 총알 제한도 없어서 지금 뭐야 문도 열리네 밸브 하나 찾았다 지금 조심하셈 지금 조심하셈 지금 조심하셈 뭐야 가면이야 이번에? 돌리라고 할 때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야 오는거 같은데? 새 파이프 온다 온다 오는거 같아 준비해 이쪽에 길 없지 이쪽에 길 없지 부끄러워 내가 한 번 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총을 쏘였을 때 공포감 조성이 나쁘지 않구먼 집사2장 집사2장 일로 들어갈 수 있나? 집사2장 안기가 없는데 집사2장 돌아가서 아까 거기 어디 갔지? 잠깐 잠깐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배경은 끊겼어 아까 돌리던데 어디지? 여긴가? 어? 아, 돌려서 열렸구나 자, 지금부터 조심 왼쪽에서 온다, 온다 준비해, 준비해 사팡에서 소리가 나 무슨 소리지? 사팡에서 소리가 나 무슨 소리지? 징그러워! 불방울! 불방울의 샷아! 아아악! 뭐야 저거 불방울만 있을지 표범이야 뭐야 뭐야 이거 항공포증 징그러운 놈들 한두 대 더 사팡 뭐야 근데 이 가면을 썼는데? 한두 대 밖에 안죽어 오우 정말 초아랑 무한이라서 너무 적고? 아 여기가 열린거 같은데? 아 빛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뭐야? 미쳤어? 재밌었습니다 아이씨 마지막 댄스 뭐야 갑자기 왜 추는건데 좀 몰라 이런 게임이 좀 몇번 있었어 공포게임중에 프로토타입이라 이렇게 만들거라는게 게임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건데 초반에 긴장감 나쁘지 않았네요 쏘는데도 무서운거는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